윤호을 보면서 아이돌의 꿈을 키웠다고. 근데 화장실에서도 윤호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화장실에서 깊은 감명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번 방송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방송 화장실에서는 누구나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딱 옆에 오시더니 안녕 이러시는 거예요. 열정이다 열정. 안녕하세요. 저는 롤모델이니까 인사를 드려야 되나? 근데 이걸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인사를 드리기가 아 선배님한테 어 그래 수고해 가자 그러면서 무대를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 친구에 비해서 오줌을 되게 오래 싸네. 엄청 오래 싸네. 그리고 윤호윤호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걸 좋아해요.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충은 대충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본인의 철학이구나. 네 살짝 그게 제 좌우명이 동화 같은 삶을 살자예요. 동화 같은 삶을 살자. 항상 열심히 하고 뭔가 이렇게 꿈꾸는 그런 삶을 살자였는데 나 혼자 산다 해서 막 춤을 추셨잖아요. 집에서. 근데 다들 그걸 보고 웃으셨는데 저는 진짜 와 진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와 진짜 막 일어나자마자 내꺼는 안 보고. 물 마시고 막 혼자 막 춤을 추고 진짜 즐기는거 같아요.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윤호윤호가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윤호윤호를 위해서 헌정 무대를 오늘 준비해 주세요. 윤호윤호씨 진짜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다 열정댄스를 한번 보인다 봅니다 자 어떤거죠? 뒤에도 보니까 약간 윤호윤호같은 느낌 약간 느낌이 핏이 이종석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아 저기 자켓을 벗는 게 나을까 어떻게? 일단 하다가 열이 나면 벗어던 히스 열이 나면 벗어던 히스 나 라스 나왔다! 나 라스 나왔다! 나 라스 나왔다! 아이고 윤호윤호에서 말캐스트 붙었어 그죠? 윤호윤호에서 말캐스트 붙었어 그죠? 윤호윤호윤호에서 말캐스트 붙었어 그죠? 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헉 오오오오! 오오오오 Branch가 크니까 아니 진인이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 아니 아니 Florence 귀신이 여기앞에서 엄청 열정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 멋있다. 지금 약간 심한적으로 아 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행동하는 게 우리한테는 볼 수 없는 행동이야. 와 진짜 날라다닌다 진짜. 아니 젊다가 아니라 이렇게 잘 쳤으면 잘 했다고 해야지. 아니 근데 뭐 이런 얘기라고 안 줬어. 이렇게 있으면 야 넌 정말 잘한다 그랬지. 아 우리가 늙었다 넌 젊다. 아니 이게 뭐냐고 이게. 젊다 아유 스테롤이나 봐야겠다. 아니 그냥 긍정적인 젊다였어요. 아 알겠어.